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실적 부진으로 다음 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83.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. BSI 전망치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.